왜? 뭔데? 뭔지. 오빠. 왜 이렇게 손톱이 길어? 손톱 잘라야 돼. 진짜? 어. 타이핑하는 사람이 손톱 길면 안 되는데. 맞아. 어. 요새 진짜 바빴구나, 오빠가. 매일 손톱 자를 타이밍을 놓쳤어. 지금 잘라줄까, 아니면? 오빠가 수줍게 나한테 손톱 잘라달라고 하잖아, 원래. 어머나. 손톱을 잘라줘요? 웬일이야. 짱이다. 자, 고객님. 고객님. 손톱 잘라드릴게요. 어머나. 원래는. 짱이. 원래는. 짱이. 어머. 원래는. 짱이. 뭐? 왜 자세가. 오. 원래는. 짱이. 어, 초 밀착인데? 짱이. 원래는 반대편에서 나와야 하지만. 저는 제 손밖에 할 줄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지금 같아요, 네. 어머. 마주 보면 어려워요. 어느 정도 길이 원하세요? 바싹. 바싹이요? 바짝도 아니고 바싹이면 맛있겠네요. 진짜 길었어. 잘라달라고 해. 미안해하지 말고 자기야. 근데 매번 타이밍으로 주셨어. 나도 바쁠까 봐 그런 거지. 괜찮아. 오빠 손톱 잘라주는 거 다 재밌어. 응. 어,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좋아하지 않아. 뒤에서 웃잖아. 오빠 손 되게 예쁘다. 그래? 그래서 코 좀 할 때 예쁜가 봐. 아, 맞아. 그럴 수 있지. 손이 예쁜데. 다행이다. 손이라도 예뻐야지. 오빠 예쁜데 얼마나 많은데. 잘 보여요. 그렇지, 그렇지. 진짜. 진짜야? 아니야. 아니, 오빠 아까 했잖아. 마사지 할 때 내가 봤는데. 응. 더 예뻐진 거 같아. 감사합니다. 이제 하도 깎았더니. 오빠 손이 안 어색하다. 어, 어떡해. 우와, 저것도 해줘. 알콩다, 알콩하다. 웬일이야. 너무 좋다. 제 주변에선 한 번도 못 본 광경이에요. 저도요. 한 번도. 특히 저 자세도 너무 특이해. 엄청 오래 됐어. 됐다. 감사합니다. 한 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오, 너무 좋아. 좋아? 어, 느낌 너무 좋아. 코딩 잘 될 거 같아? 어, 짱이지. 일할 때면. 좋아. 조선의 무언가를 체감해줄게 될 거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